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이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했죠? 직원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직원은 두 가지가 있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유계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계보조원입니다 우리 소속공유계사는 앞에 용어정위에서 개업공유계사에 소속된 공인중계사로서 중계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유계사의 중계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은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로서 중계업무는 안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계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잘 출제되죠 그래서 9페이지 표를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자격증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유계사는 중계업무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중계업무는 안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 고용을 했을 경우에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되었을 때 그만두면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똑같다 우리 교재에 좌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왼쪽과 동일하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직원 고용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는 앞으로는 숫자 제한도 하려고 하고 있죠 소속공개사 숫자 제한은 안 하는데 보조원 자의적 없는 사람 말 사람을 너무 많이 고용해 가지고 텔레마케팅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보조원 숫자를 제한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원을 100명을 두든 한 명도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상 책임인데 먼저 민사 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잘못한 직원하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가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원 즉 소속공개사나 중계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으면 개업공개사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인데요 형사 책임은 잘못한 직원 즉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의 경우에는 진역 또는 벌금을 받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는 절대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진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사장이 개업공개사죠? 사장은 오직 벌금만 받습니다 그 벌금도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 과실이 없다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하기 전에 교육을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소속공개사 될 사람이 받는 게 실무교육 중계보조원 될 분들이 받는 교육을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대상자인데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추소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소속공개사가 만약에 자격이 취소되어서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보조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상 의무, 이 법이 공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상 소속공개사는 인장등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계보조원의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계보조원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두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 직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보조원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서 제출입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서 제출,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을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는데 중계보조원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밑에 핵심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동그라미 1번입니다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잉하다가 싸움을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혀도 그건 업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본다라는 말 15조 2항에 딱 여기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소속공개사 또는 주인공개사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고용인, 고용인이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했죠 고용인의 위법 행위로 개업공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되죠 그러나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벌금만 받을 뿐이고요 진역을 받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직원 잘못으로 자격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도 결격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인데 판례는 이 법이라고 하면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벌금받아도 3년 동안 결격 사유라고 한다면 역선택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옆에 경쟁업소에서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시켜가지고 직원 잘못하기 위해서 사장이 300만원 이상 벌금 받도록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아도 300만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고용인에 대한 개업공개사의 책임은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손해배상은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 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벌 규정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받는 것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겁습니까 무과실이 무겁죠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입니다 법제 50조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를 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다음은 10페이지 제10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겸업 제안입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안하는 이유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6가지 업무만 법인은 겸업을 할 수 있고 개인인 개업공개사안은 여기에 있는 6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이거 외에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시험에 외국 법인을 겸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절대 안 나오죠 모르고 있다가 외국인이 그걸 알고 나면 WTO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항의를 하면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따라서 외국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형 법인이 없습니다 일본만 가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들이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거의 다 60% 정도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1만 개의 중개업소 중에서 법인은 극소수입니다 한 500여 개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들에게 오히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95% 이상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맨 뒤에 있는 핵심 비교정리는 24번에 있는데요 1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즉 돈 되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을 해야 돈 되죠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월세를 한 3, 40만원, 5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임대 관리대행하면 방 한 칸에 많은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관리대행만 가능하고요 임대업은 안 됩니다 관리대행도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만 가능합니다 토지는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이죠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서 파는 것도 개발업입니다 그런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개업공인계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공입니다 개업공인계사를 대상으로만 가능하고 공인중개사 X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공 X입니다 공인중개사 X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입니다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되고 토지 분양대행도 안 됩니다 분양업은 자기가 지어서 파는 게 분양업이고요 분양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분양대행업은 돈이 안 되잖아요 분양대행업을 하면 MGM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만원 빌라 같은 경우는 500만원 받습니다 그러나 분양업은 하면 절반 정도 남을 수도 있죠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분양업을 하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알선업을 할 수 있는데 도배업이나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도배 이사업체 소개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직접 운영하는 게 돈이 되는데 돈 내는 건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해 업은 되지만 직접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건 안 된다 용역 알선업은 되지만 용역업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경공매 건립운성 및 취득 알선과 매수신청들이 입찰될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안 되죠 그 밑에 핵심정리 보면 동그라미 1번 핵심정리의 1번 소위 부칙개공 다시 말하면 중개인은 매수신청들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매수신청들인 등록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들이를 하려면 법원에 매수신청들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 입찰대리만 하거나 또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건립운성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들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 안에 x라는 말은 매수신청들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겸업입니다 겸업 지금 이 겸업 6가지를 중개업 외에 법인은 6가지만 겸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중개업 외에 6가지 겸업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님으로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상가 분양대행을 했다면 MGM을 제가 아까 300만원 500만원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0.9% 우리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천만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분양대행하고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아닌 건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안되죠 겸업입니다 겸업 따라서 개인개업공개사는 여기에 있는 6가지도 할 수 있고 이거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인 차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법인을 하는 것은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 영업이 잘 돼가지고 세금 적게 내려고 법인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 처리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법인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기획부동산 이런 거 사기치려고 사기치려면 법인 대표이사 명함을 이렇게 세게 다니는 게 개인보다는 훨씬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중개 업무 지역 범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인데요 동그라미 4번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 시험에 이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는 첫 번째 법인하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입니다 전국이고요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의 경우 원칙도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칙 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이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칙 개공은 자의증을 따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위반할 수 있고요 위반해도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건 지금 부칙이 아니라 2006년도 부칙입니다 법 7638호 부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여기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시험에 과거에 한 15년 전에 이렇게 출제된 적은 있죠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법률로서만 규정하고 있다 X,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부칙개공은 부칙개공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 10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